오늘은 태양광 업종에 대한 골드만삭스의 뷰를 한번 보겠습니다 제목의 그린슛은 경기 침체기 동안 경기 회복의 징후 또는 긍정적인 데이터를 설명하는 데 사용하는 용어인데요 식물의 성장에 빗대서 경제 성장의 징후를 설명하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즉 태양광 업종의 성장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2018년 태양광 섹터는 관세와 공급 불안으로 성과가 좋지 않았습니다 골드만삭스는 2019년 태양광 섹터를 중립으로 상향하였는데요 그 이후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수요가 반등하고 있고 평균 판매 가격이 안정되고 있다는 점을 들고 있고요 중국 정책이 앞으로 총매제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국 관련 태양광 정책 발표로 인해서 글로벌 수요 개선 기대가 있는데요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1월 10일 날 신재생에너지 발전에 대한 새로운 정책을 발표했죠 특히 이제 그렇게 함으로써 태양광 기업들의 주가가 호조를 이루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번 조치는 중국 내 태양광 발전 단가가 석탄 발전 단가와 비슷한 수준 그리디페리티로 하락하였다고 판단돼서 나온 조치고 이런 조치는 2020년 말까지 시행된다고 합니다 결국 이번 조치로 인해서 중국 내 대규모 태양광 프로젝트 개발이 재개되고요 2018년 5월 31일 정책 변경으로 인해서 중국 태양광 수요가 극감했었는데 2019년에 수요 회복을 기대하게 됩니다 다음 차트는 탄 ETF 즉 태양광 관련 ETF의 그래프를 보고 계시는데요 골드만삭스는 U자형 회복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2019년에 캐나디안 솔라와 퍼스터 솔라 주식을 매수할 시기로 보고 있습니다 2018년 CS PV 모듈 가격 붕괴와 또 다른 PV 기술의 지속적인 발전으로 인해서 위험 노출이 제기되었습니다 지난 5년간 비박막 PV 모듈의 감소 이 부분이 약 25-30% 정도로 주기적으로 감소가 되었는데 이 부분이 왜 그러냐면 제조 능력은 설비를 확대시켜놓은 상태에서 수요가 감소했던 부분인 겁니다 방막과 비박막이 있는데 방막 부분은 현재 주거용이나 상업 부분에서의 태양광 설비로서의 경쟁력이 없는 상태고 비박막 이 부분은 대규모 산업이나 유틸리티 규모의 어떤 프로젝트 쪽에서 경쟁력이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퍼스터 솔라입니다 매수 의견과 함께 57달러의 목표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더블 바텀 즉 쌍바닥을 형성하고 추세 상승으로 돌아설려는 모습입니다 이 주식은 미 전력 회사를 통한 큰 규모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최적의 위치에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캐네디안 솔라입니다 매수 의견과 함께 19달러의 목표가를 제시하고 있고 차트 흐름상 상승 추세의 모습을 보이고 있고 현재는 장기 저항선의 돌파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이 주식은 현재 추진 중인 프로젝트의 탄력 가능성과 중국 태양광 정책 발표로 인한 중국 시장의 안정화 그리고 추정 컨센서스의 상승 이 부분을 매수 의견의 바탕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독하기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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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